영등포구가 18개의 동주민센터 여성화장실에 비상배 109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화장실 각 칸마다 설치되는 비상벨은 화장실 안에서 위급상황이 발생시 벨을 누르면 즉시 화장실 입구에 사이렌 경광등이 울리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 화장실 입구에는 여성 안심 화장실과 비상벨 설치를 표시하는 안내 표지판에 부착합니다. 또 하반기 민간 및 개방 화장실에도 비상벨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공중화장실 16곳은 지난해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구는 비상벨 설치 등 보안 강화를 통해 여성 및 아이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 및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